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겸 디딤돌 재단 이사장이 클럽 뒤 꿈나무 골프 주니어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와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골프 저변 확대 프로그램 등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디딤돌 재단이 밝혔습니다. 최등규 회장은 평소 기업의 이유는 반드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골프를 통한 사회 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미래의 한국 골프 꿈나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신 기업의 이유는 반드시 시장에서는 성관계의 충격으로 가볍고 기업을 받았습니다.